스타킹 민수에게는 스타킹 메달이 수여가 됩니다. 멋진 스타킹이 오늘 최고의 스타킹이었습니다. 여러분 꿈을 향한 노력 또한 재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전 국민이 스타킹이 되는 그녀까지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. 스타킹! 수고하셨습니다. 민수야 잘했다. 잘했어 장안 잘했어요. 다음 주. 안 말려가 봐. 호재 역시 여자야. 오오. 야! 오하! 시작! 주먹으로 해야지 주먹으로 해야지. 주먹으로 해야지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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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음이 가수니까 호요를 당기고 싶지 않습니다. Mako가 좋습니다. K-pop!